지금부터 우리 친구들한테 궁금한 거를 또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궁금한 거 있는 사람? 저요. 승민이, 승민이부터. 키오빠가 최고 애교를 만들어서요. 애교를 만들어야죠. 그러면 키 학생만 볼 수 없으니까 샤이니 학생팀 한 팀이랑 학생들 팀. 샤이니 학생들의 애교를 봐야지. 이 친구들은 솔직히 너무 귀여워서 저희가 이길 수는 없어요. 제가 25살인데 올해로. 선생님이랑 나이도 똑같네. 제가 25살인데 제가 애교를 보여드리려고 해요. 애교. 하나 둘 셋.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물어볼게요. 샤이니 중에 외모 꼴찌 순위는 누구라고 생각해요. 여하. 선생님. 잠깐만. 이거 좀. 좋아. 빨리 난빡이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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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민. 아. 아. 어? 아. 아. 거짓말을 해. 거짓말을 해. 내가 태민이 얼굴을 안 좋아한다는데. 내가 태민이 얼굴을 안 좋아한다는데.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. 하나 둘 셋. 역시 어린 친구들 여러분과 이렇게 대전하잖아요. 나중에 걸리기만 해요. 걸리기만 해요.